JBL의 전설적인 L100의 오리지널 모델 L100의 스피커는 사운드 업그레이드에 상당한 영향을 치중한 모델입니다. 최신 버전의 25mm 티타늄 돔 트위터 및 130mm 미드레인지 12인치의 대구경 우퍼 유닛 등은 모두 JBL의 최상급 시리즈를 위해 개발된 제품들입니다. JBL이 추구하는 정통 아메리카 사운드의 정형을 보여준 L100은 대역 밸런스의 조화와 건의관 넘치는 스케일이 악건입니다. 현재 와인오디오 매장에서 다양한 앰프와 매칭하여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JBL의 전설적인 L100의 스피커는 사운드 업그레이드에 상당한 영향을 치고 있습니다. JBL의 전설적인 L100은 대역에서 다양한 앰프와 매칭하여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JBL의 전설적인 L100은 대역에서 다양한 앰프와 매칭하여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JBL의 전설적인 L100은 대역에서 다양한 앰프와 매칭하여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는 난 너를 버렸어 모두 거짓말 대답 없는 내일 모두 거짓말 역시 거짓말 모두 거짓말 모두 거짓말